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자 나르다입니다. 폰노이만 구조를 이번 시간에 해보고자 합니다. 폰노이만 구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지만 시험에 나오면 막상 잘 쓰기가 어려운 주제가 폰노이만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폰노이만은 1945년도에 이 컴퓨터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어요. 지금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팅 구조가 폰노이만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노이만 구조는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아키텍처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U가 있죠. 그 다음에 램이 있죠. 입출력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범용 컴퓨터 구조죠. 이게 다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죠. 내장 메모리 순차 처리 방식이고 동일한 메모리 내부에서 동일한 메모리 메모리에서 명령어와 데이터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다. 즉 동일한 메모리 여기 안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공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한 하버드 아키텍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폰노이만 구조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데 메모리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구조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참고로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드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된 초기 컴퓨터 1949년도 개발한 초기 컴퓨터고 이거는 폰노이만의 애드박 보고서의 역량을 받은 게 옛날에 우리 전산학부에서는 컴퓨터 기초를 배우면 애드삭, 애드박, 애드삭 이런 식으로 최초의 컴퓨터 구조를 배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폰노이만의 애드박 보고서의 역량을 받은 게 애드삭이라는 거고 영국에서 개발했다는 거고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만 봐두시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폰노이만 구성요수입니다.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I-O 장치를 연결하는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폰노이만 구조입니다. CPU 안에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ALU 논리 연산, N-OR, X-OR, NOT, 그 다음에 4층 연산, 강암성제, 보수, 쉬프트 연산 이런 걸 수행하는 게 ALU고 연산의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CPU 연산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CPU 재장치인 컨트롤 유닛, CU라고 합니다. CU. 그래서 ALU 또는 CU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CPU 동작에 관여를 하게 되죠. 컨트롤 로직 게이트, IR 디코드, 그 다음에 타이밍, 시그널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CPU 클럭 펄스를 유도하는 것도 CU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버스는 크게 3개입니다.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가지고 남기가 돼야 돼요.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단방향 버스고요. 주소, CPU 그 메모리에 어디 주소에 위치한 정보를 가져올 때 그 주소, 주소 정보를 전송하는 단방향 버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버스입니다. 메모리는 주객장치가 아니고 보조객장치가 있는 거 다 아시고 입출력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USB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는 플립플로우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뭔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저장한다 그러면 CPU 안쪽에는 순서논리회로라고 있습니다. 순서논리회로라는 것은 상태값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외부에서 어떤 값이 입력되잖아요. 입력되면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출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공간이 플립플로우브예요. 플립플로우. 그러니까 레지스트는 기본적으로 플립플로우이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1비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회로구조입니다.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하나의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명령어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접근한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폰노이만 구조의 병목현상이라는 겁니다. 병목현상을 알아야지만 다른 강의에서 있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또 하버드 구조를 또 공부하게 되거든요. 폰노이만의 병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메모리 하나에다가 명령어와 데이터를 공존시키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동시에 인출하거나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주격장치 명령어와 데이터 모두 저장하고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 한 클럭 사이클의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쓸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죠. 그 다음에 CPU와 주격장치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병렬 처리하는 방법, 명령어를 병렬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병렬 처리하는 방법 두 개는 SNP, MPP예요. SNP, MPP. 폰노이만 병목, 폰노이만 구조의 병목현상, 폰노이만 구조의 병목현상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결 방안 중에 명령어 병렬 처리 방법인 SNP와 MPP, 그 다음에 하버드 구조 이 두 개를 쓰면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SNP는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공통의, 그러니까 데이터만, 필요한 데이터만 공통의 메모리에 공유하는 건데 이때의 공통 메모리는 캐시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MPP는 분산 메모리 병렬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분산시켜 가지고 패러럴하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하면 해결돼. 결국 핵심은 병렬 처리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요즘 각광받는 게 병렬 처리 컴퓨팅 환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도, 성능 개선을 좀 더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아키텍처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하버드 구조는 기본적으로 폰노이만 구조에서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쓸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버스를 명령어용과 데이터용으로 물리적으로 분리, 버스 자체를 분리를 했어요. CPU의 고성능 캐시를 활용하고 명령어용 캐시와 데이터용 캐시를 분리합니다. 즉 명령어 저장소와 데이터 저장소를 분리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병렬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면 폰노이만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하버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쪽 강의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